좋은 페이지 발견했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는 너무 심하잖아. 좀 징그러워. 택이 있는지는 몰랐어. 그만해. 세이드버거. 이게 포인트 5만이터. 닭가슴살도 안 잡고 그냥 통으로 넣을까? 통으로 하나. 치즈를 좋아해서 두 개만 할 거예요. 아. 다른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엄청 맛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이거 먹으려고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완성.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돌려볼게요. 완성. 이거 미쳤다. 뭐. 잊는 게. 고장. 이거... 낙지. 찍을 때 찍을 때 준다. 그리고 안 도둑을 보려고. 이제 너무 안전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더 터뜻하게 보기 좋은데 음료. 원래 3개에 2,000원이 안 나고 했는데 4개는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빨리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손질해서 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막 식단도 다 지키진 않지만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 돈 주고 야채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PT 하면서 오우 징그러워. 왜 이렇게 징그럽냐 얘는. 뭘까? 이거 뭐? 꽃인가? 암튼. 이거 얇게 썰고 싶은데 어렵다. 무서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 저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오전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고추 담아 귤도 담아! 이러면서 더 주시는 거예요. 엄청 좋았어요. 손질 완료. 손질 완료. 양파. 이러면 2주까지도 먹더라고요. 내가 해봤어요. 그다음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당근이에요. 그다음에 서비스로 주신 고추도 이렇게. 보관. 이건 갈라지긴 했는데 귤도 7개는 주셨어요. 그냥 막 한 손에 담아서 주신 거거든요.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요. 이게 다이소 야채탈죽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이거 있으면 하나도 안 귀찮아서 야채 계속 먹게 돼요. 그동안 금방에 딸기. 이것도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지. 지금 몇 개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딸기 샐러드. 짜잔. 저의 2023년 첫 택배. 너무 기대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괄사. 괄사 맞죠? 이거를 샀습니다. 한 3,000 얼마에 받을 수 있어서 괄사 산다는 생각으로. 실석이죠. 잡지는 스크랩 할만한 거 있으면 그냥 하고. 여러분 이거 잡지. 완전 좋은 페이지 발견했다. 스크랩하고.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잡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이거 그건가? 버추얼 아이돌인가 혹시? 다 꼬아. 너무 괜찮다. ASMR. 기존에 쓰고 있던 것보다 가벼운 걸 보니.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3,000원이면 너무 괜찮은데? 이거 지퍼백 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요. 휴대용으로 진짜 재겨? 근데.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오래 있었어요. 엄청 저렴해요. 아 웨딩. 웨딩 제품이구나. 스크랩 할 게 많이 없어서.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패턴지다. 패턴지 좋다. 패턴지 좋다. 이것도 사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제가 막상.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욕심인 것 같아서. 아 이게 재미없잖아. 이거 두 권인데? 이거 뭐지? 네. 라푼젤의 보라색이어서. 여러분이 종종 책상 정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먼지털이로 한번 쓸어주거나. 그 부지코 있죠. 와. 되게 작네. 아무튼 부지코를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잡아? 자 여기를 잡아. 부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청소 용품이 이쁘게 만들어진 게 너무 좋아요. 청소할 때마다 기분 좋아. 아 참 이거. 조립이 그렇게 했어. 조금 더워. 이거 빨아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겠지? 설마. 일회용은 아니겠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무 별론데? 왜 여전히 재고가 있었는지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책상에 올려놨을 때. 미관상. 해치는 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값 보시죠. 결제하고 나서 품절 뜨길래. 아 이거 놓쳤나보다 했거든요. 결제가 됐다. 잘 왔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스티커 너무 귀여워. 이번에 요런 스티커들 나오나봐요. 그쵸? 아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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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도 귀여워. 이게 뭐야? 주사위네. 아하. 역시나 뒤에는. 카드나 이렇게. 이것도 있다. 할 수 있는. 오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떡 메모지처럼. 메모지. 굿. 아주 좋죠. 그다음. 프로. 오오오. 이게. 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매년 좀 이렇게 나오나봐요. 놓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이쁘다.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다. 이것도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게. 잠금 장치는 없다. 여러분 저 이거 오늘의 의뢰인 찍으면 안 될까요? 찍고 올게요. 너무 예뻐. 이거는 조금 아까워. 짜잔. 뭔지 모르겠또. 이거는. 저도 작년에 놓쳐가지고. 진짜 너무 사고 싶다. 그랬는데. 올해. 설마 나올까 했는데. 진짜 나와가지고. 너무 신나게.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짜잔. 뭔지 아시겠죠? 진짜 딱 봐도. 오 예뻐. 이게 뭘까? 우와. 늘 재탕이지만. 너무 좋고요. 시계 나오나봐요. 어? 시계 아니다 여러분. 다마코치다. 다마코치 스마트. 시계 너무. 너무 귀여워. 제가 올해는 진짜 일본어 공부를 해보려고. 이거를 스크랩을. 미쳤다. 스크랩을 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냥 가볍게. 막. 공부. 이런 느낌 아니고. 근데 구몬을. 성인 구몬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공부하기 딱 좋지 않아요. 몇 시인지 적고. 그 시간대에 뭐 하는지 찾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것부터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헉. 발렌타인데이. 와우와우와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걸 무조건 사세요. 카드를 이렇게 접어서. 초콜릿 봉트에 넣어서 줄 수가 있네요. 너무 괜찮아요. 귀여워. 귀여워. 이것도 오늘의 의뢰인 때 잘 써봤고. 되게 작나봐. 두근두근. 와쿠와쿠. 완전. 고전. 느낌. 나기도 하고. 왜 이런 거는. 불어불어 줄까. 만들지 않고. 아내가 조금. 흐접하구나. 아. 속지가. 내지는 없으나. 이따. 내지는 이만큼만 주면. 어쩔 거야. 거의 커버만 주는. 음. 그래도 저는 어차피 속지를. 잘 안 써서. 이거 어떻게 불리지? 푸시. 여기 눌러래요.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괜찮다. 너무 예쁜데요. 여기 안에 를 좀. 꾸며 주고. 이런 거에 완전 문외한인데. 젠하이저라고. 그. 우영우. 에 나온. 헤드셋이래요. 이거를 왜. 협찬을. 받았냐면. 블루에티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밑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까?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빠지기도 했고. 근데 사실 저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줄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부스락부스락.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촬영할 때. 불편해가지고. 헤드셋을 한번. 헤드폰? 헤드셋 해보자 해서. 월테일에 주임을 받아서. 이제. 고마봤거든요.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퀄리티는 좀. 부직포면 같은 느낌. 사실 디자인 보고 산 건 아니고. 사람한테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쿠션감이 엄청 좋다. 잭으로 연결하면. 잭이. 두 개가 있긴 하고. 촬영을 한번 해보고. 어떤지. 레슨을 드릴게요. 어떻게 리뷰할지. 이렇게. 음량이. 높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접어서. 가르치. 가슴이. 어떻게 좋다고 하니.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카라트 비닐입니다. 귀여워. 골랐는데. 카라트는 로고가 가죽 패치라서. 차라리 오래 안 갈 것 같고. 세탁이 조금 번거롭 것 같은데. 아디가스는 화이트지만. 이 로고가 자수고. 여기도. 면 패치. 세탁하고. 쉽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안에도 딱. 비닐 이렇게. 테마였습니다. 요즘에 비닐을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촌촌한 거 가면. 뜨는 게 쉽지 않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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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일대 Commander. 마지막에 얘를 발견해서. 그냥 올 수가 없었어. 진짜 한 박스 하고 싶었어. 이거는 다 먹고 나면 저 짱구. 큐비어! 큐비어! 피규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Taco Bell 리데이. 모든건 여러분의 신고철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먹고 싶지 않았는데. couping을 뜯어볼게용. 항상 이 캔디를 주는 것 같아. 솔직히 어떤 캐릭터가 나와도 상관없는 없거든요. 다 좋아해가지고. 제 생각엔 이 치즈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아잇, 밀크다. 밀크. 부위하고 있는 밀크가 나왔어. 다 갖고 싶어. 이거 한 박스 사고 싶다. 다 갖고 싶다. 밀크, 아침 하울. 뭐야? 뭐야? 비교 아니었어? 진짜 짱구를 먹는 거였어? 아니 이거 사진하고 너무 다른데? 저는 이걸 보고 사탕 안에 이 짱구가 있는 줄 알았지.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야, 맛도 없어. 여러분 이 몰랑이는 제가 의뢰인 때 약간 꾸밀 거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꾸밀 건데 그때 보세요. 육포가 이렇게 클 수도 있나요? 이런 거 처음 봐. 아닌가? 아무튼 먹어봐야지. 약간 육포를 점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으로. 근데 제 동생 건데 짱 맛있어. 음, 맛있다. 여러분은 육포 어디 거 먹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볼 좀 징그러운데? 봐봐요. 아니 이거 동생 파괴 아니냐고. ziest Russ이요. 아니 이거. 왜 할거야? 햄 turnover? Champagner! 햄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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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살 위험교! 지금 положimeilee problèmes しげ Geo! ㅃ0 Spot 여긍 survey 스티커다 제가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유어 굿즈를 방문한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길래 구경만 해야지 하다가 샀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엽죠 치즈 너무 귀여워 몽글리? 몽글리 몽글리 비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치즈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뵌 작가님 스티커였는데요 비 브레드인가? 오 비 브레드 제품이고 2,500원, 2,500원, 2,500원씩 그래서 사실 여기 작가님 스티커가 예쁜 게 너무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소하게 두 장만 질렀고 이게 방구석 스트레칭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발레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발레하는 느낌? 그리고 요 달밤 음악회도 뭔가 데일리한 컨셉은 아니지만 음악 필사할 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자주 샀었던 파로몽 스티커를 발견했는데 애들이 더 귀여워져 있더라고요 일상 기록할 때 손이 자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솜 저도 화장솜에다가 스킨을 묻혀서 땀은 닥통한다고 하죠? 그거 하는 편인데 그 그림이라 택배를 뜯는다든지 다꾸 한다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슬립 이렇게 그림이 있나? 진짜 그림이 있네? 대박 아니 여기 살짝 보여가지고 우와 좋다 밤에 대한 컨셉인데 너무 귀여워요 뭔가 조는 것도 있고 대놓고 잠 자는 것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론 좋네 그래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뒷돼지가 뭐가 있다 이것도 아 뭔지 알겠다 여러분 이거 그거다 그 무드트래커처럼 할 수 있게끔 이거 아이디어다 뒷돼지까지 이렇게 아이디어로 제가 반려견은 없지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별로 안 샀는데 한 2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스티커들이 감당이 안 돼서 다 쓰면 사야지 했는데 그래도 같은 실수 반복을 합니다 종종 나왔던 적이 있는 베네피트죠 제가 학생때부터 좋아했던 브랜드예요 그냥 저는 베네피트가 좋아요 처음에는 패키지에 반했는데 제품도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특히 요 제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속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괜찮으면 사야지 했는데 이거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 달에 뵈어요 하셔가지고 잘 얻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테스트를 해주셨는데 우와 진짜 패키지 너무 예뻐 캘리포니아 키싱 컬러 범이라고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립스틱인데 얘는 립밤도 되고 색깔도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뜯으면 일반 베네틴트랑은 정말 다른 비주얼인데 이렇게 컬러가 있어요 립밤도 되고 컬러도 되는데 제가 겨울철이라 좀 입술이 많이 건조해서 이거 진짜 괜찮겠다 해서 이것도 구입을 했고 저의 인생템 프리사이슬리 바이플로우 펜스 진짜 제가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눈썹에 좀 예민한 편이어서 눈썹만큼은 좀 진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화장 되게 잘하는 거 같은데 또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지력에 대해 되게 예민하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이게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 베네틴트 제품이 제일 잘 맞았어요 다 써서 실버 제품이 없지만 또 추천하는 요거 요거 요런 실버 컬러거든요 요즘 사용해서 더럽긴 한데 이것도 너무너무 추천해요 얘랑 같이 쓰면 최고고요 추천하는 김에 이건 사실 샘플인데요 저는 샘플이 더 편해요 이게 쬐깐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더 좋고 이것도 진짜 추천하거든요 너무 예뻐 이렇게 이번에 디즈니랑 콜라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정이래요 보라색 미쳤어 너무 예쁘죠 앞으로 쭉 이렇게 보라색 나오면 더 좋겠다 뒤에는 이렇게 브러쉬라고 해야 되나 앞에 요거 있는데 요 패키지도 한정일 테니까 패키지 스크랩을 해야겠어요 구매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트위드 고울 너무 예쁘죠 이렇게 로고가 있고 가죽 패치고 뒤에가 트위드 재질인데 이게 오래되면 보풀이 좀 심해지긴 하지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가방 너무 귀여워 골덴 콜라보 미니 에콧백인데요 또 베르피트가 굿즈 장인이잖아요 이번 굿즈 너무 예뻐 이렇게 애콧백 퀄리티는 이게 사은품이니까 막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똑딱이 하나 없긴 해도 너무 예쁘고 어 그래도 여기 옆에를 요걸 뭐라 하던데 그 처리를 했네 커피 사러 나갈 때나 공구를 담아놔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상품 택도 있어요 택이 있는진 몰랐어 짱 귀여워가지고 저는 비즈 키링 비즈 키링 달아주려고 합니다